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이 맛으로 먼저 감동시키는 곳 도착 세 번째 맛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하라면서 잔치상을 이렇게 펼쳐주시면 어떡하나요 얼핏 봐도 제주도 가문 잔치상을 이렇게 쫙 펼쳐주셨는데 햄 탕수육 비빔밥에 그 헤비하다는 몸국 그 잔치상 제주 경조사에 꼭 나온다는 그 몸국 돼지고기 그 보살 마진 곰탕처럼 생긴 그 몸국 몸국 먹고 다이어트 하라고? 콩고기 몸국이에요? 몸국인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갔대요 그런데 비주얼 봐 그런데 이건 진짜 먹어봐야겠다 저도 칼칼하게 고추 썰어서 넣고 고춧가루 좀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네요 야 이거 몸국 잘하는 집인데? 야 이거? 콩고기 됐어 콩고기 저는 완전 제주도 또박이에요 제주도 촌놈이거든요 촌에서 가문 잔치를 할 때 몸국만 담당하는 몸국 장인이 한 동네마다 한 분씩 계셔요 여기 잘 끓이는 분이네 몸국 장인이네 하하 몸국 똑같은 맛 납니다 어떻게 이러지? 몸국은 밥 몸국은 배지근하게 감칠맛 나는 맛으로 먹어야 몸국은 배지근하게 진짜 꼭 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선배님은 몸국의 맛을 아시죠? 몸국 좋아해요? 좋아하죠 진짜 똑같다 꼭 가보도록 하죠 노형동에 있다고 하네 노형동 표고 탕수입니다 표고 탕수 그런데 여러분 이 소스 보세요 소스 표고버섯 탕수육의 안성맞춤 부어볼게요 청귤로 새콤달콤한 맛을 낸 소스로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데요 칼로리는 잡고 맛은 업그레이드 시킨 표고버섯 탕수육 제주 한라산 표고는 배지는 않습니다 천연 조미료 입안에서 쫙 퍼지는 향이 너무 좋네요 향이 굉장히 더 강한 제주 한라산 표고버섯 중간중간 씹히는 제주대의 귤향 너무 좋습니다 고기를 있게 만드는 그런 맛입니다 그런데 이 소스가 굉장히 매력적이네 잔뜩! 잔치상으로 다이어트 해박수가 난 지금 햄수다 다이어트 해박수가 이 소스가 너무 좋은데 샀습니다 θη nowhere 이 소통이 이면 철거 삼각시대 워낙 좀 좀 남는 탕수육 인가 자